기쁜 소식 동울산교회가 신축예배당을 완공하고 지난 4일 박옥수목사와 그라시아 삽창단을 초청해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산 진잔동에 있는 동울산교회 신축예배당은 지난 2월 기공식 후 약 1년 반 정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500평 대지에 각층 170평씩 4층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가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복음의 터전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목사도 건축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건축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4일에 들인 헌당예배는 울산지역 교회 성도들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동울산교회 담임 안태용 목사는 건축 도중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말씀이 소망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 이광우 목사의 기도, 이어 그라시아 삽창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울산지역 성도들은 환호와 박수로 공연에 화답하며 헌당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목사는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돌아가는 귀한 복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에 함께한 동울산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오직 말씀을 믿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밝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박옥수목사와 만나 안수기도를 받고 신앙상담을 나눴습니다. 동울산교회는 온 울산을 얻자 하신 약속을 따라 예배당 가득 성도들을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굿뉴스TV 박보부입니다.